스마트폰을 통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마켓에서 국세청 모바일을 검색합니다. 검색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통합 앱을 내려받아 설치합니다. 내려받은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에 접속하여 메뉴 화면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공동, 간편, 금융인증서 또는 지문인증으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5월에는 중압소득세 신고를 위한 임시화면을 운영 중이며 중압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전체 메뉴에서 세금 신고, 중압소득세 신고, 중압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전자신고 시 제공된 신고 내용 중 총급여액이 다르거나 주택자금 공제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텍스 또는 손텍스 모바일, 종압소득세, 일반신고에서 전자신고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아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됩니다. 제출 내역 항목에 지금 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근무처별 소득 명세자료가 보여지며 상호 및 정보를 선택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내역 및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최종 근무지의 급여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한 경우 중복 입력되지 않도록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공제란을 체크하고 선택사항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된 기본정보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무지별 소득 명세의 급여 합계가 총급여 항목에 합산되어 보여지며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아래의 소득 공제 내역 중 인적 공제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인적 공제 명세 목록에서 공제받을 부양가족을 추가하거나 인적 공제 항목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인적 공제 명세 아래쪽에 위치한 인적 공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적 공제 입력 창이 나타나며 공제받을 부양가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계, 인적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인적 공제 항목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인적 공제 대상자를 선택 후 수정 버튼을 눌러 화면 위쪽 수정 화면에서 내용 수정 후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에서 삭제할 대상자를 선택 후 삭제 버튼을 눌러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금액을 확인하고 하단의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인적 공제의 합계 금액을 확인 후 아래로 내리면 기타 공제 및 특별 공제 명세가 나타납니다. 지급 명세서 공제 내역을 불러온 내용들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연간 납입 금액을 확인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금액을 수정합니다. 건강 보험료, 고용 보험료는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건강 고용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나타나면 월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전체 월 해제 선택 및 근로 제공 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또는 직접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 대상 금액과 소득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입력된 금액을 확인하고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고 입력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모바일로 소득세 신고 시 주택 자금 공제를 수정하시거나 추가 입력할 수 없습니다. 아래로 내리면 차감 소득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지고 그 밖의 소득 공제 항목이 나타납니다. 제출된 지급 명세에서 공제 내역을 불러오기한 내역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는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에서 월 선택을 눌러 근로 제공 월 또는 전체 월 해제 선택을 선택하고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하단의 계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위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금액이 나타납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맨 아래 적용을 누릅니다. 이외 소득 공제 내역이 누락됐거나 수정할 금액이 있는 경우 계산하기 버튼을 이용하거나 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직접 수정 입력합니다. 아래의 과세 표준 및 산출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 제안법상 세액 감면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앞에서 불러오기한 지급 명세서 공제 내역이 채워져 있습니다. 공제 세액 수정이나 추가 입력이 필요한 경우 항목별 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다음은 세액 공제를 입력하는 화면이며 지급 명세서에 공제 내역을 불러오기한 세액 공제 금액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 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지며 자녀 세액 공제는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에 입력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자동 입력되어 보여집니다. 연금 계좌,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등은 항목별 해당 내용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연금 계좌 합계란 우측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연금 계좌 세액 공제 계산기가 뜨면 도움말 등을 참조하고 과학기술인 공제 및 퇴직연금, 연금 저축 등 납입 금액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하고 계산을 눌러 공제 대상 금액 및 세액 공제액을 확인한 후 적용을 누르면 화면이 사라지고 금액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는 보장성 보험료 합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 계산기 창이 열리면 월 선택을 클릭하여 근로 제공월을 선택하여 공제 대상 금액을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 대상 금액과 세액 공제액을 확인 후 적용을 클릭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계산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공제 계산기 화면에 들어가 월 선택을 클릭하여 근로 제공월을 선택하고 공제 금액을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하단의 계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위 소득 공제 금액 및 세액 공제액이 입력되고 입력된 금액을 확인 후 적용을 클릭합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기부금 공제를 입력하기 위해 기부금 조정 명세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 명세서 화면이 나타나고 기부금 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선택 삭제 선택 수정을 활용하여 기부 명세를 확인하고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지출 내역을 직접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력을 클릭합니다. 해당 연도 기부 명세 등록에 내용을 직접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 입력된 내용은 아래쪽에 기부금 조정 명세에 자동 등록됩니다. 2월 된 전년도 기부금 내역은 전년도 기부금 조정 명세서 불러오기 또는 추가 입력을 통하여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에 등록된 기부금을 2월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부 명세를 선택하여 선택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연도 세액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을 2월 금액 또는 소멸 금액에 입력하면 해당 연도 공제 금액의 차액이 자동 입력되며 수정한 내용을 확인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된 기부금 세액 공제는 기부금 세액 공제 한도 내역 알림을 클릭하면 상세 내역이 조회됩니다. 입력된 금액을 확인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특별 세액 공제를 입력했으면 65번 특별 세액 공제 합계액이 입력되어 있으며 표준 세액 공제는 자동 입력됩니다. 전자신고 세액 공제와 세액 공제 합계가 자동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결정 세액,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결정 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거래 은행 및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한 후 제출 화면 이동을 클릭합니다. 오류 검사 결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근로소득 정기 신고 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신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을 확인하고 세액 계산 상세 내역을 내려 작성한 신고서의 세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개인정보지방자치단체 위텍스 통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납부 기한까지 인터넷 뱅킹의 국세 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텍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시고 직접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한 후에 신고 내역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여 스마트 위텍스 모바일로 이동하여 개인 지방소득세를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텍스, 스마트 위텍스 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가 제출된 후 신고 기한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미 제출한 신고서 접수증 및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최종 제출된 것만 유효합니다. 이상으로 손택스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자가 퇴직하고 재취업한 경우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내역 중 과소공제하거나 과다공제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홈텍스 전자신고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입력 완료,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의, 등록하기,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고 이동하여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홈텍스 임시 화면을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첫 화면에서 보여지는 아이콘 중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하면 안내된 신고 유형의 맞춤형 팝업창이 뜹니다. 팝업창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한 신고 화면 등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맞춤형 팝업창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홈텍스 로그인을 통하여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공동,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의 자동채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로만 로그인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추가인증 팝업창이 나타나고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의 자동채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채움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상단 메뉴에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정기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주민등록번호 항목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나타나며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거나 종합소득세 추가인증을 한 경우 귀속연도 아래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팝업창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 명세서가 보여집니다. 급여 선택 항목은 급여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게 선택하시고 공제 선택 항목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고자 하는 근무지 한 곳만을 선택합니다.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연락처에 휴대전화,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신고서 입력 화면입니다. 먼저 근무지별 소득 명세를 입력하겠습니다. 앞에서 연말정산 불러오기 한 근로소득이 근무지별 소득 명세에 보여집니다. 이외 추가로 입력할 근로소득 내역이 있는 경우 우측 상단에 입력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근무처별 소득 명세 팝업창이 뜹니다. 우측 상단 근무처별 소득 명세 자료를 클릭하여 제출된 지급 명세서를 추가 선택하거나 제출 내역이 보이지 않는 경우 직접 입력합니다. 직접 입력하는 경우 근무처로부터 수취한 원천징수 영수증의 근무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근무처명의 근무처 상호가 자동으로 조회되며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급여, 상여 등의 해당 사항을 찾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근무처별 소득 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종전 근무처가 또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추가 입력합니다. 더 이상 입력하거나 추가할 자료가 없으면 화면 아래에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근로소득 신고서 입력 화면으로 되돌아옵니다. 연말정산 당시 부양가족을 입력 누락하였거나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받은 경우 인적공제 명세 항목 우측에 입력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적공제 화면이 팝업창으로 뜨고 인적공제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인적공제 입력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계란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면 문답형 팝업창이 뜹니다. 질문에 예, 아니오를 선택하면 인적공제 해당 여부가 자동 입력되며 추가로 선택할 인적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체크합니다.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추가로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상단에 추가 입력을 누르고 같은 방법으로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등록된 인적공제 대상자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에 등록된 목록의 인적공제 대상자를 선택하여 선택내용 수정 또는 선택내용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인적공제 항목을 수정하거나 삭제합니다. 아래 계산된 인적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인적공제 팝업창이 사라지고 근로소득 신고서 인적공제 명세에 입력한 금액이 보입니다. 다시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으로 되돌아옵니다.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는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각종 주택자금 공제액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앞에서 선택한 연말정산 공제내역이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이외 추가로 입력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의 금액을 입력하거나 수정합니다. 납부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를 입력 또는 수정해야 할 경우 31.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또는 32. 공무원연금 등의 연간 납입액을 직접 입력하여 수정합니다.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건강보험료 항목에 있는 계산하기 버튼을 통해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험료 공제 계산기 화면이 팝업창으로 뜨고 근로제공 기간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을 눌러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과 고용보험료 납입금액은 직접 입력하거나 입력된 금액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직접 금액을 수정합니다.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대상 금액과 소득공제액이 계산되어 다음과 같이 입력됩니다. 입력한 내용이 맞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험료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사라지고 33.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금액이 나타납니다. 주택 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 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상환액 항목들은 주택 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액 항목에 있는 계산하기 버튼을 통해 한꺼번에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을 눌러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불러와지면 추정할 내용이나 직접 입력해야 하는 지출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공제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내용이 맞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으로 되돌아오면 입력한 항목에 수정한 공제 금액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는 주택 마련 저축,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 소득공제 등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앞에서 선택한 연말정산 공제 내역이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 사용액은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근로 제공기간에 해당되는 월을 선택하고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옵니다. 불러온 금액을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된 내용과 금액이 맞으면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이 계산되어 나타나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사라지고 42,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 사용액이 금액이 나타납니다. 이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가 안되는 주택마련 저축, 투자조합 출자 등 및 개인연금 저축 등의 소득공제 자료가 있는 경우 도움말을 참조하고 계산하기 버튼 등을 클릭하여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입력한 근무처별 소득명세와 소득공제 금액이 확인되며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세액감면 항목 및 세액공제 항목에 나타납니다. 첫 화면에서 선택하여 불러온 연말정산 공제내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가 입력하거나 수정할 세액감면 항목이 있는 경우 도움말을 참고하여 해당 금액을 직접 수정 입력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명세에서 입력한 부양가족을 토대로 자동 입력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에 있는 연금계좌, 61 보장성 보험료, 62 의료비, 63 교육비는 계산기 버튼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기부금 조정 명세서 버튼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먼저 연금계좌 항목의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고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옵니다. 불러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금액 중 수정할 지출 금액이 있는 경우 수정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대상 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확인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사라지고 연금계좌에 입력한 금액이 나타납니다. 보험료 항목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험료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뜹니다. 근로 제공 기간에 해당되는 월을 선택하고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보험료 납입 금액을 불러옵니다. 불러온 연말정산 자료 금액 중 수정할 금액이 있는 경우 수정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대상 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확인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사라지고 60일 보험료에 입력한 금액이 나타납니다. 의료비 항목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의료비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뜹니다. 근로 제공 기간에 해당되는 월을 선택하고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지출한 금액을 불러옵니다. 불러온 연말정산 자료 금액 중 수정할 금액이 있는 경우 수정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대상 금액과 세액공제액을 확인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사라지고 62. 의료비에 입력한 금액이 나타납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야만 공제금액이 계산됩니다. 교육비 항목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교육비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근로 제공 기간 해당 월을 선택하여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불러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없으나 공제대상 교육비 지출 증빙이 있는 경우 교육비 직접 입력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이때 불러오기한 하단의 공제대상 금액들이 사라지고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지출금액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 상단의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명세를 참고하여 추가의 교육비를 포함한 합계 금액을 구분된 지출금액에 직접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대상 금액과 세액공제액을 확인합니다. 공제대상 금액과 세액공제액을 확인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사라지고 63, 교육비에 입력한 금액이 나타납니다. 지금 명세서 공제내역에 기부금 세액공제내역이 없으나 공제받을 기부금 자료가 있는 경우 기부금 조정 명세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 명세서 팝업창이 뜨면 해당 연도 기부 명세의 우측 상단 기부금 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제출된 기부금 내역을 불러옵니다. 추가할 기부 명세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 기부 명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유형별, 기부 연도별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 입력된 내용은 아래쪽에 기부금 조정 명세에 자동 입력되며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소멸 금액과 2월 금액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의 우측 상단 전년도 기부금 조정 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년도 2월 기부 금액을 불러오며 기부금 조정 명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전년도 2월 기부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부금 명세서 팝업창이 사라지고 64, 기부금에 입력한 금액이 나타납니다. 이외 외국 납부세액 공제 등은 도움말 등을 참고하여 직접 금액을 입력합니다.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에 대한 입력이 완료되면 화면 아래에 납부세액 또는 황급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제출 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받을 계좌란에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오류 검사 결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지방자치단체 위텍스 통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지방자치단체 위텍스 통보 제공 동의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의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고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가상 계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 가기도 가능합니다. 납부서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까지 인터넷 뱅킹의 국세 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세 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 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텍스, 스마트 위텍스 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복수 근로자 경우에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